네 이제 마지막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인기상입니다 인기상은 총 두 팀으로 수상팀들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50만원을 드립니다 시상에는 은문기 창원총국장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첫번째 인기상 칠레에서 온 레벨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두번째 인기상 팀은 이스라엘에서 온 나탈리 트루즈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맞아요 옆에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인상 깊게 본 드라마 OST였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2014 K-POP 월드 페스티벌인 창원 다음은 우수상 시상입니다 먼저 노래 부문 시상에는 김영국 KBS 글로벌 센터장님이 도움 주시겠습니다 먼저 노래 부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베스트 퍼포먼스 워크 몽골에서 온 어치르 데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네 다음 퍼포먼스 시상에는 외교부 김동기 문화외교 국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베스트 퍼포먼스 워크 체코에서 온 이팩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체코에서 온 FX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렸던 팀인데요 네 정말 강렬한 섹시미를 보여주셨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최우수상입니다 먼저 노래 부문 시상에는 손교덕 경남은행장님이 도움 주시겠습니다 2014 K-POP 월드 페스티벌인 창원 최우수상 최우수상 엑셀렛 퍼포먼스 워크 긴장되시죠 일본에서 온 플래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참가곡은 에일리의 보여줄게였죠 정말 폭발적인 가창력을 잘 봤습니다 얼떨떨한 표정인 것 같은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 퍼포먼스 부문 시상에는 금동수 KBS 부사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2014 K-POP 월드 페스티벌인 창원 최우수상입니다 2분이 맞으셨군요 네 엑셀렛 퍼포먼스 워크 핀란드에서 온 하이 데피니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참가곡은 방탄소년단의 상남자였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성분들이 소화하기 힘든 방탄소년단의 상남자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단 한 팀 남았죠 네 2014 K-POP 월드 페스티벌인 창원 영광의 대상 발표만이 남았습니다 대상 발표는 저희도 무대 위로 이동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할까요? 네 중앙으로 이동해볼까요? 무대로 가시죠 긴장되시죠? 네 대상 시상에는 안상수 창원 시장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오늘 무대를 본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이 자랑스럽죠? 한국보다 장원이 더 유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영예 대상을 발표할 시간이 됐습니다 발표는 시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는데요 대상 아일랜드에서 온 GGC 크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GGC 크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아일랜드 팀이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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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신가요? 수상을 하신 기분 어떠신가요? 어떠신가요?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무대에 출연한 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무대에 출연한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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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4 K-POP 월드 페스티벌 창원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전 세계 K-POP 팬들과 함께한 K-POP 축제 앞으로도 여러분의 무한한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S K-POP 월드 페스티벌은요 내년에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즐거운 볼거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대상 수상자의 앵콜 무대를 끝으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'll bring the more festival next year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